축구 선수 기성용과 배우 한혜진이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. 기성용은 오늘 자신의 SNS에 한혜진과 교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조심스러웠지만 서로 큰 힘이 되기에 당당하게 만나고 싶다며 행복하게 잘 만나겠다고 밝혔는데요. 한혜진의 소속사 역시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한지는 두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좋은 만남을 시작했으니 예쁘게 봐달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. 한편 기성용과 한혜진의 열애설은 올 초부터 끊임없이 제기됐고 오늘 오전 한 매체를 통해 두 사람이 비밀 데이트를 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결국 열애 사실을 인정하게 됐습니다.